오늘의 제목은 6평 끝나고 뭐 먹을까? 안녕하세요. 수학 강사 이승효입니다. 6평까지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. 일주일도 안 남았고 여러분들 보는 시점에는 진짜 며칠 안 남았다고 느낄 텐데 일단 힘내라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내가 치킨 기프티콘은 못 보내드리지만 치킨 사진이라도 보여드림 6평 끝나고 먹자고 우리 자, 선생님 오늘 얘기 왜 하냐면 6평 앞두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지난번 캐스트 제목 6평 던지면 9평도 똑같아 이런 얘기 했잖아. 이제 6평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뭐 지금 뭘 한들 뭐가 달라지겠어?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에 뭐 하지? 막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물론 여러분들이 뭐 6평의 준비가 진짜 완벽할 수도 있지. 그렇지만 이 6평이라는 시험은 정말 이 수능 보기 전에 보게 되는 딱 두 번밖에 없는 평가원 시험 정말 중요한 시험 아니겠어? 그치? 그러니까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고 6평 끝나고 나서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막 고민하느라 시간을 버리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. 여러분들 근데 이제 Q&A나 이런 거 보면 그 이후에 대한 생각이 그냥 너무 지금 벌써 막 앞서가고 있는 거지.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6평에 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는 거. 왜냐하면 6평을 보고 나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. 작년에 수능을 보고 6평을 받던 사람들은 알죠.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.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. 누구나 다 계획 있다. 처맞기 전까지. 자 우리가 이제 누구한테 두드려 맞진 않겠지만 무슨 뭐 그 범죄도시에 마동석 형님이 와가지고 오이씨 이러면서 막 때리진 않겠지만 거의 그 정도의 충격을 6평 끝나고 나면은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받는단 말이야. 아 이게 생각처럼 안 되는구나. 진짜 이게 공부하고 날 공부를 할 때는 그래 내가 기출도 진짜 완벽하고 그래 뭐 엔젤 풀고 실무 푸는데 다 좋아. 오 오케이 준비가 됐어. 자 이제 나는 뭘 딴 거 하면 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잘할 줄 알았던 과목을 못 보기도 하고 뭐 수학 공부를 많이 했는데 못 보기도 하고 오히려 뭐 내가 수학에 좀 자신이 없었는데 오 배운대로 했더니 6평에서 풀리네. 이제 이런 경험들 효자들 많이 하게 될 텐데 이게 다 달라요. 다 다르고 뭐 수원이 약해서 수투를 더해야 되겠습니다. 이런 학생들 꼭 수원에서 조지고 이런 케이스들 진짜 많고요. 선생님 저는 공통은 됐으니까 뭐 선택과목 할게요. 이런 데 이제 공통에서 틀리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어서 이게 시험을 보고 나면 생각이 또 달라지게 마련이야. 그리고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현상을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그거에 맞게 계획을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6평 끝나고 나서도 그 계획 수립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. 내가 이제 6평 끝나고 나서 케이스도 올려드릴 텐데 그때 무슨 얘기 할 거냐면은 틀린 문제를 분류해가면서 왜 틀렸는지를 여러분들이 분석해봐라. 분류하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. 그럼 이제 그거에 맞게 내가 왜 시험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정말 좀 냉철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야. 그럼 지금 뭐 해야 되냐. 하동 공부 열심히 하시고 뭐 케이스 보러 왔다 그러면은 이제 댓글에다가 6평 끝나고 뭐 먹지? 그냥 뭐 기분 좋은 생각하세요. 선생님 저 치킨 먹을래요. 뭐 치킨이든 뭐 떡볶이가 될 수도 있고 마라탕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6평 끝나고 선생님 저는 뭐 뭐 하겠습니다. 뭐 코인노래방 갈 거예요. 뭐 저는 번지점프하러 가겠습니다. 뭐 뭐든 좋아. 나도 지금 뭐 6평 끝나고 나면은 해설 강의 찍느라 바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 D-50일부터 진짜 매일매일 카운트다운 강의 찍어가지고 올리느라 지금 막 막 체력이 지금 막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좀 휴식도 좀 취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6평 끝나고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그럴 생각이에요.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그 무의미한 고민을 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뭐 그런 의미야. 그냥 지금은 그냥 기분 좋게 6평까지는 진짜 시선을 다하고 6평 끝나고 뭐 먹을까 재충전 잠깐 하고 계획 세운 다음에 다시 달려가면 되는 거니까 6평에서 하나의 그냥 1달락이 딱 지어지는 거니까 그 이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. 물론 여러분들이 뭐 6평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면 뭐 지금도 그냥 평상시에 하는 것처럼 뭐 그래 나는 지금 이제 강의를 듣기 시작을 하겠다. 뭐 할 수도 있는 거죠. 새로운 강의를 뭐 오늘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교재를 구입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는 있는 거야. 그렇긴 하는데 그 고민을 하느라 아직 6평 결과도 안 나왔는데 마치 여러분들은 6평이 이렇게 나올 것이고 내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. 라는 그 내 예상을 바탕으로만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그 고민할 시간에 그냥 아 나 치킨 먹어야지 이 생각하고 그냥 기분 좀 좋아진 다음에 하던 공부 계속 하시면 돼요. 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. 여러분들 이제 한 5일 정도 6일 정도 이렇게 이제 남았을 텐데 효자들이야 뭐 선생님 맨날 보고 있을까 괜찮은데 이제 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수업 안 듣는 학생들도 많이 보는 거 아니까 뭐 누구 수업을 듣든 뭐 지금 이 시점에는 뭐 어떻게 하는 게 맞니 뭐 이 방법론이 맞니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싸울 필요도 없고요. 뭐 댓글에서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각자가 선택한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모두가 어쨌든 좀 후회 없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나는 이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6편 끝나고 나면 아 그래 내가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됐나 보다. 혹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. 혹은 뭐 자신감 갖고 그래 나도 이제 잘할 수 있어. 이렇게 이제 가면 되는 거잖아. 그치?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는 뭐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. 후회할 것도 없고 모두가 완벽하지 않아요. 사람이기 때문에. 다 그래 너만 그런 게 아니야. 너 지금 오늘도 계획한 대로 다 못했지. 아침에 오전에 해야지 하는데 그냥 엎어져 잤지. 그러니까 너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. 누구나 다 계획한 것대로 못하고 아쉬운 부분이 당연히 있어. 그럼 나도 그렇고 뭐 누구라도 안 그러겠니. 완벽한 사람 있어? 그 완벽해 보이는 사람은 뭐 둘 중에 하나겠죠. 거의 신의 레벨에 도달한 통달한 인간이거나 아니면 완벽한 척 그냥 하려고 하는 거지. 그치?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후자라면 혹시 그 신의 레벨한 도달한 통달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뭐 나보다 나이는 어리겠지만 나보다 공부를 잘할 거니까 뭐 그건 어쩌고 그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 여러분들이 후자라 그러면은 막 너무 지금 잘 이게 하고 있는 것처럼 완벽해 보이기 위해서 막 노력하지 마세요. 그래서 이게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받아들이셔야 돼. 근데 옆에 여러분들 옆에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.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뭐 학원 선생님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있을 수 있잖아. 그러면 야 너 왜 그것밖에 못했어? 왜 그 정도밖에 못해?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물론 그 선생님들이 여러분 혹은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아니까 얘기를 하는 거겠지. 그래서 이제 새겨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얘기를 하는 그 그 의도는 여러분들이 진짜 좀 더 조금이라도 잘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막 이거 막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말고 만약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안 된다. 그럼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세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마 나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하는데 뭐 체력도 이런 부분이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좀 못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육평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 하겠다. 최선을 다 할 테니까 끝나고 나면 치킨 하나 사주세요. 그럼 내가 치킨 먹고 진짜 열심히 해볼게.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. 그렇잖아. 근데 막 속은 막 썩어 들어가는데 겉으로는 막 괜찮은 척 하고 있다가 육평도 실제로 조지고 이러면 어디 가서 할 말도 없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지. 그러면서 육평 끝나고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또 장문의 상담을 남기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뭐 죽고 싶습니다. 부터 해가지고 뭐 그 인생의 그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에 대해서만 얘기하기 시작하고 막 그럴 텐데 아 그럼 마음이 드는 거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. 지금 그런 시기니까 일단은 그런 것들 좀 최대한 컨트롤 하시고요. 기분 좋게 생각하시고 주변에도 긍정적으로 좀 얘기를 하시고 또 내가 약점이 있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. 이런 것들은 스스로도 좀 자기 객관화 해가지고 인식을 하고 주변에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좀 기다려달라. 대신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. 뭐 이런 말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물론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. 이번에 뭐 육평에서 몇 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. 뭐 학원에서 뭐 어느 정도를 받아야지 학원에 뭐 들어갈 수 있다던가 장학금이라던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그 스트레스 받는 것도 너무 잘 알고 뭐 이제 이거를 잘해야 또 원서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여름방학 준비 이런 거 다 관련이 있으니까 잘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다 이해는 하지만 또 육평이라는 시험은 또 중간 과정이니까 중요한 시험이긴 해도 중요한 과정이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 3주 전이나 뭐 한 달 전이라 그러면은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미 이미 지금 D-65 이렇게 됐으면 지금 와서 뭐 육평을 그 공부하기 위한 방법론을 뭐 크게 바꾼다던가 이미 지나간 일을 뭐 타임 실패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지고 바꾼다던가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공부했는데 틀려가지고 억울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어? 억울하게 끝나면 안 되고 억가당하면 안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한 나머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고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다 힘들면 선생님 그 게시판 선생님 새 소식 오게 되면 내가 도파밍 충전해가지고 우리 그 상승효과 매니저님이 올려드리고 있어요. 그 염순이하고 백이하고 이렇게 사진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건 이제 내가 그 항상 그 주장하는 그게 있거든 그게 뭐냐면 귀여움의 힘이라는 건데 귀여운 걸 보면은 힘이 나고요. 또 그 집중력이 올라간다 이런 뭐 논문도 있단 말이야. 더 파워 오브 가와이 라는 게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계속 이제 선생님 집에 있는 고양이들을 허락받고 백이야 니 사진 좀 올려줄게 허락받고 염순아 너 사진 보고 애들이 좋아한다 허락받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그 초상권은 허락 내가 받았으니까 뭐 편하게 쓰셔도 되고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배경화면 같은 데 해놓으셔도 되고 뭐 그런 거 보면서 이제 힘내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그렇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도파밍 충전하라 뭐 그런 이제 의미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계속 그거 이거 보면서 선생님 이제 분명히 댓글에 선생님 배고파요. 빨리 치킨 먹고 싶어.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특히 그 기숙이들 기숙학원에서 고생하느라 고생이 많죠. 또 학교에서 기숙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힘들 텐데 뭐 각자 환경이 다 힘들겠지 지금 진짜 뭐 말로 할 수도 없죠. 지금 뭐 군대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. 학교에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텐데 상황은 다 달라서 내가 그 한 명 한 명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가 지금 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거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좀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면 좋겠고요. 댓글에서도 보면 그 선생님 새 소식에 올려있는 확실히 그 고양이 사진들이 있으니까 거기 댓글들은 되게 평화롭더라고. 아 효자들 힘내자 막 이러면서 파이팅하고 아 그런 건 너무 이제 보기 좋고 선생님도 보고 힘을 얻고 그러고 있습니다. 이제 남은 며칠 동안은 싸우지들도 마시고요. 옆에 친구들이랑도 싸우지 말고 뭐 학교 학원 선생님들하고 싸우지 말고 부모님하고도 싸우지 말고 육평 끝나고 나서 다 그런 것들은 다 정리하도록 하자. 대화가 필요하면 그때 대화하도록 하자. 우리는 지금 남은 육평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 치킨 먹으러 가야 되겠다. 염또아 치킨 먹을까? 치킨 먹을까? 응? 치킨 먹자. 음!